어떡해요! 이거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! 어떡해! 안돼 안돼! 아쉽다! 그래서 너무 재밌게 같이 즐겨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! 맞아요! 딸아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! 맞아요! 무대를 하면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목들여 눈눈안나 잘 즐겨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오히려 저희가 더 에너지를 바꿔갑니다 너무 감사해요! 감사합니다!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저희의 무대를 보시고 조금 더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여름 컴백을 앞두고 있거든요! 맞아요! 얼마 안 남았어요! 맞아요! 10일 남았네요! 6월 10일이에요! 얼마 안 남았어요! 컴백하면 노래 들어주실 거죠? 네! 진짜요?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저희 지금 SNS에 저희 컴백 티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! 맞아요! 그것도 찾아봐주실 거죠? 너무 좋아요! 감사합니다!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! 맞아요! 눈을 부릅뜨고 시그니처는 이 일을 기억할 겁니다! 그래서 그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오로라라는 환상적인 여름에 나온 곡인데요! 혹시 아시나요? 아시나요? 오! 또 부탁드릴 게 있죠! 맞아요! 맞아요! 저희의 응어법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오! 저희가 뒤돌아서 시원한 오늘 밤! 시원한 오늘 밤!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오로로로라! 오로로로라! 하고 외쳐주시면 돼요! 우와! 맞아요! 말 좀 잘한다! 연습 해볼까요? 네 좋아요! 됐네! 시원한 오늘 밤! 오로로로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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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! 오로로로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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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! 맞아요! 여러분과 즐겨주시면 되셨나요? 네! 우리 같이 화이팅 한번 할게요! 좋아요! 소개해줄래요? 네! 저희가 항상 무대하기 전에 힘을 내자고 하는 응어법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? 같이 하면 재밌어요! 진짜 재밌어요! 그럼 제가 렛츠 봅 시그니! 하면 여러분이 하늘에다가 척척척척!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같이 해주실래요? 네! 해봅시다! 시작! 렛츠 봅 시그니! 척척척! 오! 다답대로 해갖고 좋네! 좋아요!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렛츠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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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